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 있는 설정 기능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시면 윈도우하고 연결할 수 있는 윈도우와 연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이 메뉴가 없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 생겼어요.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면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전부 연동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나와 있다시피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진, 문자, 메시지, 알림 등을 컴퓨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거죠.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설정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. 설정 안에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오시면 윈도우하고 연결이 있습니다. 이거 온으로 바꾸겠습니다. 이걸 처음 실행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MS하고 연결하는 것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연결을 시작하려면 로그인하라고 나오죠. 마이크로소프트에 로그인을 해줘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윈도우 정품을 쓰시면 당연히 계정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없는 분들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프로그램을 쓰든지 안 쓰든지 일단은 계정은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하나 만드시면 이렇게 연동을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등록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. 여기에 PC와 연결해서 동시 사용을 하면 몇 가지 권한이 필요하다고 나오죠. 계속 누릅니다. 그러면 내 연락처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겠냐고 하죠. 허용해야 되겠죠. 그리고 전화 걸고 관리하도록 허용합니다. 그 다음에 기기 미디어 파일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합니다. 그 다음에 SMS 메시지 전송 보도록 허용합니다. 전부 다 허용해줘야겠죠. 그럼 PC의 연결 마침이라고 나오죠. 계속 누르고요. 이 시작에 누르고 사용자 휴대폰 앱을 여세요 라고 나오죠. 지침에 따라 로그인해서 장치 연결을 마치세요 하죠.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게 돼요.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.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거예요. 이게 연결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됩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PC 확인하기라고 나오죠. PC의 사용자 휴대폰 앱에서 알림 보내기를 하라고 하죠. 자 그럼 이제 PC로 옵니다. PC의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요. 쭉 내려가셔서 한글 부분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시옷 부분에 보시면 사용자 휴대폰이라고 나오네요. 사용자 휴대폰 누릅니다.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.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성공적으로 로그인하고 금방 소리 났어요. 그렇게 해서 연결되도록 된 겁니다. 자 그 다음 허용 눌러야 됩니다. 허용을 눌러주시면 윈도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. 그래서 허용하시고요.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자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. 여기 사진 있고 메시지 있고 알림, 휴대폰 화면, 통화 전부 나오게 되겠죠. 자 휴대폰 화면을 한번 눌러보면요. 자 시작해 볼게요. 그러면 사용자 휴대폰에 연결하는 중이라고 나오죠.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. 자 시작하기 합니다. 그러면 연결한다고 다시 한번 나오고요. 자 소리가 나오면서 연결이 되죠. 자 지금 제가 여러분 여기 보여드리는 이거는 제가 여러분 이제 보여드리려고 외부 휴대폰이 지금 여기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. 외부 휴대폰이 떠 있는 상태고 여기 있는 건 내 PC에서 실제 뜨는 게 되겠습니다. 자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 PC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. 그러면 윈도우하고 연결돼서 켜짐해서 전부 다 나오네요. 자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을 실제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어디를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그대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. 아주 쉽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자 이게 바로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고요. 자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 눌러보시면 문자 보기를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자들이 한 번에 다 보이게 되겠죠. 자 그 다음 사진 누르시면 사진도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. 자 그 다음에 알림이라든지 PC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실시간 알림 받기라고 나오죠. 휴대폰으로 오는 알림을 PC에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. 이거 시작하기 누르면 알림도 나오게 되겠어요. 그 다음에 휴대폰 화면 아까 보셨고요. 그 다음에 통화 누르시면 말 그대로 이 PC에서 전화 걸고 받고가 다 가능한 거죠. 물론 이 전화를 PC에서 연결하고 받고 하시려면 PC에 당연히 마이크는 있어야 돼요. 그죠? 스피커와 마이크가 PC에 붙어 있다면 여기서 시작 누르면 꼭 휴대폰을 들지 않아도 그냥 이 윈도우 상태에서 전화를 걸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정말 편리하죠. 이 기능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어요. 그런데 이 기능을 모르는 분이 많이 많아요.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기능이고 써본 분도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있는 것 자체도 모르신 분이 많죠.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써보도록 하십시오. 이거 정말 편합니다. 핸드폰 그때마다 들 필요 없이 PC 하면서 핸드폰은 그냥 옆에 놔두시면 돼요. 물론 스마트폰이 이 컴퓨터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이게 왜냐하면 계정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건너방에 있고 저는 마루에 있고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. 그러니까 PC에 스피커 같은 건 거의 붙어 있으실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같은 것들은 얼마 안 합니다. 몇천 원이면 사요. 그런 것들 하나 그냥 붙여서 쓰시면 되겠죠. 그러면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PC와 스마트폰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통해서 연결해서 완전히 하나의 디바이스 기기처럼 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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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